자 우리 또 문학하고 있습니다 문학 자 문학 용어 중에서도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수사법 하고 있는 거니까 얘도 또 기초이긴 해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도 문학 개념어 또 복습하고 있는 거야 내 걸로 듣고 있지만 들었지만 현강에서 또 듣고 있다 다른 교재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걸 잘 만들어 놓으면 고3 수능 지금 들어온 재수생들도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라는 뜻인 거야 자 변화법인데 이런 거 기억 안 해도 돼요 이런 거 모르고 이런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지요 자 이거는 기억해보자 가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떤 학교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기억의 표에는 어떤 표현법이 쓰여 있고 두 번째 그 효과가 무엇인지를 한 개만 적으라면 적겠는데 그 효과를 세 개 적으시오 하면 대략 난감합니다 어떤 표현법이나 어떤 시상전개 방식 야 니네 수미상관의 효과가 뭐니? 수미상관이라는 시상전개 알아요? 알죠? 앞과 뒤를 딱 막은 거죠? 으이! 효과 세 가지 한번 적어보세요 1, 2, 3 아직 안 배운 친구는 그냥 들으면 된단다 뭐가 있을까요? 이거 형태적 안정감이라고도 하는 게 있겠죠 지금 내가 이거 표현법을 할 건데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수미상관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요 효과라는 문제도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의법이 쓰였다 안 쓰였다까지만 알지 그거를 왜 그 작가가 했겠니를 알아라는 뜻인 거죠 왜 했겠니? 또 두 번째 뭐 있죠? 주제 강조죠 항상 그래서 그래도 반복됐기 때문에 운율감이에요 뭐 이런 거를 자 그럼 앞으로 이걸 배웠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역설법이다 뭐다 언어유이다 그 개념을 알고 그 근거를 지문수로 찾아오겠지 하나 더 우리는 심화된 친구들이니까 어디까지 가야 돼? 이걸 이 시인이 이 작가가 왜 사용했을까 무슨 효과를 위해서도 알아내는 문학 이해의 고수가 되길 바란다라는 의미로 지금 이걸 설명한 거예요 오케이 아시겠지요? 그래서 주로 자주 나오는 게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이런 효과 중에 하나가 생동감 뭐 이런 거 살아있는 느낌이 원래 수사법을 사용하는 이유죠 오케이 지금 예수 계속 째려보고 있습니다 사줄 거야 안 사줄 거야 사줄 거야 안 사줄 거야 지금 나한테 계속 암시 걸고 있습니다 지금 저의 눈빛으로 난 눈빛만 봐도 그 아이의 심리를 알죠 이게 내가 원래 어렸을 때는 심리차 파악 못했다 선생님 이 문학 인티 사람에 관심 없어요 타인의 감정 그랬던 내가 지금 나이 먹고 살아오고 하면서 혹은 문학 가르치면서 나이 50에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물론 그 심리도 심리를 알아서 그 아이를 배려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네가 아무리 그렇게 쳐다본다고 해도 내가 넘어가진 않아요 예서야 알겠지? 심리만 그렇다는 거지 내가 넘어가진 않아요 하지만 그러니까 오케이 설의법 간다 이제 설의법 많이 들어봤지 설의법 예시 한번 적어봐 만들어봐 예시 우식이 제가 어떤 식으로 설의법이 뭔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예시를 왜 해 하지만 우린 설의법을 어느 정도 안다고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지만 자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을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걸 다루는 걸 뭐라고 그래 이미 답이 있는 내용을 뭐야 이것도 알고 있으면서 의문형식 그래서 이것도 많이 나온다 얘들아 의문형식이기 때문에 이걸 다들 뭐라고 한다 의문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의문형 종결 어미에는 뭐가 있니 얘들아 뭐뭐하냐 냐 까 니 뭐뭐하리 이런 걸 의문형 종결 어미 표현하여 독자가 스스로 판단 혹은 내용 강조 이런 거겠죠 즉 답을 알면서도 답을 아는 답을 알면 원래 물음표 해야 돼 안 해야 돼 답을 아는 사람이 질문을 하면 안 되지 근데 답을 내가 알고 있는데도 의문형식 즉 질문형식 으로 표현해서 독자가 스스로 판단 자기가 알면서도 자기가 판단하거나 내용을 강조하게 하는 방법 이 서리법이라는 뜻인 거야 그럼 꽃이 지기를 소니 바람을 탓하랴 요 래도 뭐뭐 래도 의문형식 의문형 종결 어미 그런데 바람을 탓하면 된다 안 된다 탓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면서도 썼기 때문에 이걸 무슨 법이라고 한다 설의법이라고도 하고 이걸 다른 말로 무슨 의문문이라고 하죠 이거를 수사의문문 다른 말 뭐라고요 수사의문문이라고 한다 그러면 아니면 단순 의문문이게요 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또 하나 더 간다 빨간색 같게 선생님이 지금 더 이 개념노트를 가볍게 가는 것보다는 심화한다 의문문 갑니다 의문문 의문문에는 세 가지가 있지 무슨 의문문 있지 판정 의문 문이 있고 이러니까 내가 진도를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를 알더라도 심화까지 가보자 판정이 있으면 또 뭐가 있죠 설명 의문문 그리고 의문문에는 수사의문문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도 외우셔야 돼요 시작 의문문의 세 종류 세 가지 판정의문문 설명의문문 수사의문문 그런데 가운데 쭉 쳐야겠죠 이렇게 판정은 뭐예요 판정은 네 아니요 대답할 수 있는 거 설명은 네 아니요가 아니라 설명을 해야 답이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진수여 여기 보자 기도 그만하고 설명 의문문에서 뭐가 필요해요 이건 의문사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의문사가 뭐라고 했죠 O W 1 H 그 O W 뭐죠 누가 어디서 언제 왜 이거를 육하원칙 다시 외워 의문사 외워 왜 너희 선배들 의문사라는 단어 몰라서 많이 틀렸던 내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틀린 게 아니라 제자들이 알겠지 자 시작 의문 그럼 그게 무슨 말이야 너희 학교 내신 선생님도 의문사 이런 단어를 좋아한다는 뜻인 거야 왜 옛날에 쓰면 틀렸던 애들이 많았으니까 또 그 기술 쓰시겠지 우린 그거 알고 들어가요 의탈락 오늘 기억해 아까 객관적 상감을 의탈락 동음탈락 안 보여 그거 꼭 기억하자 함정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야 그죠 거기에 서리법도 나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봐봐 이렇게 해서 주면 서리법은 어렵지 않아요 무슨 법이니 느낌상 바람을 탓하랴 필상 서리법이야 얘는 그런데 의문문까지 개념 들어가야 된다 그럼 판정은 뭐예요 네 아니요 설명이 어려워 설명은 의문사를 쓰는 거야 너 언제 밥 먹었어 그러면 네 병신이잖아 너 어디서 밥 먹었어 아니요 한국 사람 아니잖아 이거 그러니까 설명의문 판정의문 달라요 이게 판정의문 너 오늘 숙제했니 어제 제가요 집에서요 이건 변명이잖아 이건 네 아니요 를 대답하시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이거 법정에서 네 아니요 를 대답하세요 그럼 검사가 뭐와 얘기하는 거야 판정의문을 유도하는 거야 왜 설명을 하면 질질질 변명된다 상대방한테 당신 죽였어 안 죽였어요 를 설명으로 보면 안 돼 네 아니요 라는 순간 엄청 떨려요 이게 말 잘못하면 끝나는 거거든 죽였는데 아니요 죽였으면 걔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내 쓰면 바로 철창 가고 변호사들이 검사들이 판정의문을 쓰는 거예요 법정에서 어느 순간 자기 변호인한테 뭐라고 해 자기 변호인한테 판정 쓰겠니 내가 변호할 대상이야 무슨 의문을 쓰겠어 설명의문을 써요 변명할 기회를 주죠 내가 잡아 잡아 쳐놓은 놈한테는 판정의문을 물어봐요 설마 법정에서 수사의문은 설의법 하겠니 죽이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그거는 뭔지 알겠어 그래서 의문문도 이렇게 여기 나온 수사의문이 뭐예요 얘가 설의법이에요 근데 이걸 가운데 외쳤다고 했죠 가운데 외친 거예요 이 두 개는 답을 알아 몰라 답을 모르고 하는 질문이고 얘는 답을 알고 하는 거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수사법에 해당하는 거는 얘가 수사법에 해당하는 의문문이라는 뜻인 거예요 이 위에는 수사법에 해당하지 않아요 자 또 하나 그럼 너희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와 나 지금 이거 갖고 지금 시간 너무 너무 아 설의법 아 너 너무 시간 아깝다 아까운 게 아니라 하나 알아도 함정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 자 니네 어떻게 주는지 선지 1, 2, 3, 4, 5 준다 의문문만 다섯 개 줘요 이 중에 이질적인 것은 그 무슨 말이야 내게는 뭐라는 거야 판정이나 설명이고 하나는 설의법이 아니면 기억은 설의법이야 지문은 설의법이야 기억과 같은 의문문은 해놓고 1, 2, 3, 4하고 다 의문문이야 그럼 그 중에 한 놈만 답을 알면서 물어보는 거야 내 놈은 진짜 모르는 거야 그러면 문맥적 이해를 해야 알 수 있어 그거를 이게 설의법의 끝판왕이에요 이게 이해했습니까? 어 그래서 여기까지가 설의법 설의법 예시는 뭐 있잖아 얘들아 우리 공부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우리 점심인데 밥 먹어야 되지 않겠니? 이거 진짜 몰라서 물어본 거야 문맥상 알면서 물어본 거야 설의법인 거야 이거 은근히 어감 차이가 있죠 아니 선생님 진짜 몰라서 밥 먹어야 되지 않겠니? 진짜 밥 먹는지 몰라서 물어지지 않았을까요?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게 설의법입니다 됐습니까? 아직 안 끝났어 얘들아 바람을 탓하려 이렇게 나왔잖아 이거 무슨 법이게 이거 영탄적 어조다 이거 영탄적 어조입니다 이게 영탄법까지 넘어가요 영탄법까지 이거 다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이거 뭐 하루 끝났잖아요 감탄형 종교러미 의문형이지만 설의법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도치법 갈게요 그러니까 설의법은 왜 여기까지 하고 또 쉽게 도치법 그러니까 설의법 왜 이렇게 설명했냐면 아 또 아우 나 나 나 또 얘기해도 돼? 너무 오래 하나? 아 너무 오래 설명하나? 하나 설명해볼게 설의법이 어디서 많이 나오게 이거 고전시가에서 많이 나옵니다 현대시에서 나오면 쉬워요 고전시가에서 나오면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자 자 이제 도치법 갑니다 문장 어순 바꾸는 거 쉽죠 사람들아 내 마음속 구름을 닦아라 앞으로 갔으니까 앞으로 갔으니까 설의법이고 어순의 변화 어순의 변화 물론 여기에도 뭐가 있겠습니까? 왜 썼겠니? 효과 효과는 강조 뭐라고 하겠지요 도치법은 한국 사람이면 다 알게 됩니다 끝 넘어간다 몇 분 지났어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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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났어 감사합니다.